묘법 연화경과 천수관음도 등 조선시대의 경전과 목판, 고려시대의 불화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물로 잇따라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속초 신흥사 소장 재진원집 목판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의 고려천수관음보살도와 조계종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 조계종 묘덕사 소장 불정심 관센보살 대다라니경 등 불교문화재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명필과 성달생과 성계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법화경 판본을 바탕으로 1405년 전북 완주 안심사에서 신문스님 중안으로 가능한 불경입니다.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천수관음보살도는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고려불화로 고려불화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천수관음보살도입니다.